안녕하세요 제스틴입니다 오늘 오늘 2명에서 2시간 포스팅을 10시까지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7명인데 저희 엊그제 완전체를 마무리로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단 이제 조금조금 찢어져서 볼 수 있는 그룹이 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볼만해요? 오늘 찍은 사진 동영상 다 여기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볼게 있어요 저희는 삼각대를 다 분지시킨 그룹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분들 중에는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네요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가까이서 즐기려고 한 결정이니까요 많이많이 사진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보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여기여기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시다면 잠깐만 와서 보고 가셔도 되니까 가까이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언니도 나랑 눈 마주셨지 한 발자국만 왜냐면 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저희가 그다음 머스팅을 할 때 혼나요 그래서 잠깐 모시다가 가셔도 되니까 가까이 와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 후 저희가 이제 벌써 한 시간 내내 뛰고 와가